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는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즉 빨간 날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제헌절은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닌가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제헌절 공휴일이었죠 그러던 게 2003년 주 5일째가 도입되면서 당시 재개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자 재개를 달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한 결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 하는 여야의 법안이 3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공휴일의 여부를 떠나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제헌절이 돼야겠습니다 내년엔 꼭 제발 공휴일 다시 돌려주세요 7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새벽에 생방하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가성비냐 초고가냐 이런 양극화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새롭게 등장한 영시니어 영시니어 이상한데요 네 영시니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오늘은 제헌절 퀴즈 나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1조의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응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응응로부터 나온다 하는 내용인데요 주권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지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뉴스의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가들은 적자라는데 소비자는 비싸다 요즘 한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정부와 농협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명 소프라이즈라고 불리는 한우 소고기 할인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일 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총 11일간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격 하나로마트 그리고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 고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우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가 여의도에서 한우 반납지표를 열기도 했는데 이때 한우 암수 2만 마리 긴급격리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대신해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할인행사를 하는 이유는 약간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소프라이즈네요 할인율이 50%나 돼요 그렇습니다 평시 판매 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건데요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높지만 그동안 할인행사에서는 체외됐던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일특불 등급인데요 이 등급도 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구워서 드시는 부위여서 특히나 등심 같은 거를 선호하는데 등심 일특불 등급 가격이 100g당 7,9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1플러스는 6,000원에서 7,300원 정도 1등급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한 6,050원 이 정도 수준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지나 불고기 국거리류 같은 경우는 1등급을 기준으로 각각 2,900원이나 3,920원 그리고 또 2,300원에서 2,600원대 수준에서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할인 행사 기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우 자조금 홈페이지나 전국 한우협회 홈페이지 이곳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으로 결정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청 꼭 해야 되는데요 8월 9일까지 신청 마감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 부분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기 속으로 출하던 한우하고 그리고 또 같은 기간 내 최초로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된 개체 중에 축산물 이력 대상 출생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여 이전인 한우 송아지가 대상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FTA 2행 지원센터 1899-4114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읍면동 사무소나 FTA 2행 지원센터로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호우 피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비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기간에 충남과 경북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업 부분의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7일에서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 집계만도 상당했습니다 농식본부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데 따르면 농작물 침수가 1만 756헥타 그리고 농경지 유시디나 메모리 139.8헥타로 집계가 됐었고요 축사도 침수와 파손이 12.6헥타에 폐사한 가축만 76만여 마리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는 일인데요 농식본부가 피해 농가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을 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농식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입니다 집중호 피해 신고 건수의 약 86% 정도에 해당하는 2만 3천 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다고 했고요 특히 시설 원예에 대한 조사율은 90%에 달한다고 이렇게 밝힌 것도 있으니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보험금의 50%를 내일 그러니까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농협에서도 수혜지역 피해지역 조합원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수혜를 입은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런 소식인데요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천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신규로 대출을 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이나 이자 납입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원 대상이나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 지역 농축협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늘릴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그 밖에 더 나온 소식 없나요? 계속 이제 요구됐던 내용입니다만 자연재해 피해 지원 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농약대나 대파대 같은 지원 단가가 낮아서 문제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일단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그리고 농약대나 대파대 그리고 농업시설이나 가축입식비에 대한 단가 인상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 중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고온 피해와 관련해서 현재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농예수의 여당 간사인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3월에 꽃이 좀 빨리 피면서 과수 부분에 큰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또 지난 겨울에는 마늘과 양파 같은 월동작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이상고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정의용 의원입니다 원래 마늘에서 문제가 된 일명 벌마늘도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생육이 촉춘될 경우에 발생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더 이상 투구만 발생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드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법 개정 시급해 보입니다 농수단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고가냐 가성비냐 이런 양극화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진짜 외식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갓반기 사 먹는 거 부담이 되는데 이번 초복에 아마도 청취자분들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보양식 극과 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계탕뿐만 아니라 외식물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6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삼계탕 1인분의 평균 가격이 17,000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4년 전 조사했던 가격 대비 19.95% 거의 20%가 상승한 가격이고 서울의 유명 삼계탕집은 2만 원이 넘는 삼계탕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식재료나 인건비와 같은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에도 반영이 됐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는 삼계탕을 만드는 재료들을 모은 키트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 특히 편의점에서 출시된 키트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편의점이요? 네 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같이 모아서 만 원 이하로 8,000원대의 키트를 출시를 해서 그러면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얻었고요 대형 유통사나 식품 계열사에서도 이런 밀키트를 출시를 했는데 이 가격대도 12,000원대로 설정을 해서 편의점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지만 외식 물가 대비 저렴한 제품이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렇게 고물가를 겨냥한 가성비 제품뿐만 아니라 특급 호텔에서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양식 코스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 역시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라고 해서 가성비 저렴한 제품만을 만들고 마케팅하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판다는 수십만 원 보양식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서 고물가 때문에 트렌드가 바뀐다고요 국내에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외식을 하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혹은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트렌드가 확대가 됐는데 사실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기존에도 점심을 샌드위치와 같이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물가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푸드 리서치 기관에 점심 식사를 주제로 한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내가 일주일에 점심을 거르는 횟수가 늘었다라는 응답을 한 근로자가 전체 대비 무려 40%나 됐다고 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점심 대신에 짧은 휴식이 업무에 조금 도움이 된다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식사에도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보니까 물가 때문에 외식 자체를 줄이는 행태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차라리 한 번 먹을 때 비용을 좀 많이 내더라도 맛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에 막 급하게 먹는 이런 것보다 네 그래서 주 2회 정도는 점심 식사를 거른다라는 답변이 좀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정반대 심리가 양극화되는 가격 마케팅이 생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식 물가가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밥해 먹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식재료 소비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저희가 최근 2, 3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소용량 소포장 제품을 많이 만들고 마트 또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식자재마트라고 불리는 대형 식료품점에서 구매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소용량 제품 대신 대용량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싸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량의 제품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냉동식 재료가 늘어난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가구의 형태가 대가족으로 변화한 게 아니니까 똑같이 1인 가구지만 대용량의 제품을 사다 보니 냉동식 재료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딱 떠올리는 만두 이런 완 냉동 좋기는 하죠 2 플러스 1으로 사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엄청 큰 거 하나 사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완제품뿐만 아니라 식재료까지도 냉동식재료를 사는데 블루베리와 같은 냉동 과일의 수입량이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38%나 증가를 했고요 냉동 채소 역시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질된 대파를 얼린 채소? 네 냉동 대파가 출시됐다고 해요 그리고 냉동 시금치 냉동 무 이렇게 채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냉동 판매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동결기술이라든지 국내의 물류 공급량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어서 기업들이 냉동식품을 많이 만드는 것 같고요 소비자들도 기존에도 냉장 채소를 구매한 다음에 남는 채소 대파 손질에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는 경우 그렇죠 얼려놓죠 네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냉동식재료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식생활 관련한 소비도 줄이는 상황에서 근데 반대로 초고가 마케팅도 여전히 유행이고 그렇죠 불티나게 잘 나가고요 어떤 경우에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나요 네 우선 mg세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조사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글로벌 광고 전문기관에서 이런 선호하는 브랜드 조사를 실시했는데 10위권 내에 역시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모두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이 이 30대를 타깃으로 하는 모델을 기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가의 명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내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고생한 내 자신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명품을 선택한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기 위한 아이템에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의 제품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선택한다라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미를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공감하는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 취미는 아마 할 말이 없죠 저는 오늘 자전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교통비가 같이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대신 이용하는 이동수단 1위에 자전거가 올랐어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대신해서 쓰는 자전거는 공유 자전거 이용을 한다라는 답변이 이용자의 절반 정도로 가장 높긴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라이딩족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요즘 한강 나가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동차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자전거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취미로 자전거를 타더라도 출퇴근용으로는 저렴한 자전거를 별도 구매하거나 마찬가지로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다는 철저히 일상과 취미를 분리하는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MZ세대의 대표 굿즈인 키링이 요즘 유행인데 키링? 키에다가 닿는? 네 열쇠골이요 그게 왜 유행이죠? 키를 별로 안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네 가방에 달거나 휴대폰에 달거나 이런 식으로 인형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의 키링을 다는 것이 유행인데 별로 안 비싸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몇 천 원대 정도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고 10만 원대의 키링이 출시가 됐는데 10만 원이요? 네 이 팝업스토어에서 완판이 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취미생활 같은 이런 것들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치관들 때문에 일상에서는 짠돌이 짠순이 재테크라고 하는 짠테크 현금 생활만 하는 현금 생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플렉스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중하는군요 조금 전 6시 30분을 기해서 경기도 동두천 양주 지역의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고가 마케팅을 하는 다른 제품군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제가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매 가격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소요? 네 최고가 12억으로 구성된 물건인데 바로 알죠 자동차 아닙니까? 저는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둘 다 틀렸어요 침대 가격입니다 최소 3천이요? 최고가 12억? 이게 침대예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유명 아이돌들이 SNS에 이 침대 사진을 올리면서 연예인 위주의 SNS 마케팅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화제가 됐던 제품이거든요 이런 SNS 마케팅과 또 직접 이 고가의 매트리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는 이런 마케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의 친구 패턴을 보면 파란색 체크무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그니처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실제로도 처음 이 브랜드가 출시됐을 때 혹평을 받았던 문의예요 너무 촌스럽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 체크무늬가 브랜드의 정체성이 돼서 SNS나 매체에 잠깐만 노출돼도 이 브랜드의 침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 정도예요?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억단이 침대다 보니까 수제로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주문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이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명품과 같이 희소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침대면 진짜 탑스타거나 왠지 중동의 부자들만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억단위의 침대 매트리스가 먼저 출시됐다가 이 SNS나 매체에 올라오는 걸 본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가성비의 제품을 내놓은 게 수천만 원대의 매트리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의자 역시 초고가 마케팅이 최근에 활발한 제품 중 하나인데요 앉는 의자요 네 수백만 원대의 의자인데 역시 안마용 의자가 아니라 사무용 의자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사무용 의자가 수백만 원대에 달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제대로 편안하게 앉아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팝업스토어도 인기가 있었고 또 모 기업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전 직원의 의자를 이 의자 브랜드로 교체했다라는 문구가 복리후생의 문구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코로나가 지나고 출근하고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가 늘면서 개인 구매 고객이 늘어난 것도 인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침실과 사무실이 하루에 우리가 최소 5시간 이상을 보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또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내 건강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소비자들도 심리적인 예산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에도 기꺼이 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잠에 투자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부분은 다 또 이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기호식품 중에 하나죠 커피 전문점이 지금 치킨집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 커피 전문점 역시 양극화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고요 아메리카노 가격이 2천 원 이하인 브랜드를 저가 커피 브랜드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매일 마십니다 이들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 M사는 점포수가 3천 개를 돌파하고 또 다른 브랜드 C사는 필리핀의 패스트푸드사의 인수가 되면서 해외 진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마시는 저가 커피 말고 고가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실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브랜드별로 특화된 매장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M사 같은 경우가 그냥 1위라면서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맞아요 거의 절대적인 일이고 초등학생들 고객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고가의 프랜차이즈들은 매장을 일하기 좋은 스마트 오피스 컨셉으로 리뉴얼을 한다든지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노트북 하기 좋은 카페로 언급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려동물 전용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콩다방도 반려인들에게 굉장히 인기입니다 또 반대로 전통적인 고가의 커피 전문점 역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미국의 B사가 국내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고 또 싱가포르의 B사 커피가 올 7월에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벌써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다양해진 만큼 할인을 한다면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고가 정책을 활용하면 제품 가치는 극대화하면서 가격은 더 높게 책정하는 전략이나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중간은 없네요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는 게 좋을지 잘 고민해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예전의 노인 예전의 시니어가 아니죠 요즘 영시니어라는 새로운 트렌드 용어가 등장하면서 영시니어는 누군가 뭐가 또 다른 건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시니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리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머리 아닌가 아 이런 거 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시니어 저 아까 처음 이 단어를 발음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젊은 노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시니어지만 같은 시니어 아니다 나는 영시니어다라는 거죠 이 영시니어가 한국 경제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영시니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자체에서도 영시니어 모집 영시니어 모니터링단 모집 이런 식으로 해서 영시니어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영시니어란 1960년에서 1969년생으로 만 55세에서 64세 정도를 말합니다 올해 약 86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 되게 많은 거죠 5명 중에 1명은 영시니어다라는 거죠 60년에서 69년생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5세는 우리가 고령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 와 닿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55세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정년태지 하십니다 고령자 고령자십니다 그러니까 기분 너무 나빠 하시는 거예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죠 고용촉진법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55세가 우리가 법에서는 고령자로 분류되지만 실상에서는 이 고령자 우리가 55세 이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젊거든요 구매력도 있고 되게 활동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주축이고 소비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봐도요 제 주변에도 이제 고령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50에서 55세 분들 보면 너무 젊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한간회는 나이 계산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나이에 0.7을 곱해라 그러면 그게 실제 나이다 왜 1910년대 초반에는 45살 이때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본인 직장생활 소득이 없으니까 55세가 고령자가 맞는데 지금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55세를 고령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이 0시니어 55세 이상이긴 하지만 이런 0시니어 입장에서는 난 나이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 내 신체 지수도 그렇고 좋은데 나를 좀 다르게 불러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라도 다 같은 시니어는 아니니까 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장수시대다라고 해서 우리 코너 이름도 장수시대이지 않습니까 장수지검. 그래서 이렇게 장수시대에는 시니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니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원래 이 시니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우리가 매니저급이 있고 매니저 위에를 시니어매니저라고 해서 경력 7년 이상자들을 또 시니어매니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좀 경륜이 있는 분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시니어는 할머니, 할아버지.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였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시니어에 대한 시각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보통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Z세대,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쭉 나눈 것처럼 그러면 시니어도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을 때 총각래 야채가게 예전에 총각래 야채가게 사장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요. 총각래 야채가게는 그럼 총각들만 주로 채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젊은 분만 채용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젊으면 모두가 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 형들, 총각들. 그렇습니다. 형, 언니. UN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사람을 연령을 5단계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UN이요? 네, UN에서.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으로 부립니다. 와, 65세까지 청년. 네, 65세까지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를 중년, 80에서 99세까지를 노년. 그리고 100세 EU는 장수노인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100세 EU가 노인군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본인 나이에 0.7을 곱하는 게 현재의 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30대입니다. 이렇게 조금 젊어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니어를 크게 4단계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나요? 노인을 나타내는 시니어도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런 연령이나 경제활동 여부나 월소득 그리고 소비 형태에 따라서 4가지 시니어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류 같은 교수 이론과 그리고 시니어 인사이트랩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4가지 시니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시니어. 프리시니어. 네, 네. 45세에서 49세가 해당이 됩니다. 프리시니어는 프리라는 말이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니어가 되기 이전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시니어들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은퇴 이후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우리 기업에서도 이런 은퇴 이전에 퇴직하기 이전에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 퇴직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살아라라는 게 정부에서도 이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직 교육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라고 하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또 교육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아마 신청해서 하시면 이런 프리시니어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전 다 처음이에요. 시니어긴 시니어인데 액티브가 들어와서는 좀 더 뭔가 활동적이고 에너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50세에서 74세 연령대로 은퇴 후에 좀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돈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비용과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건강한 분도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신체적 제약이 없고 액티브 시니어들은 신체적 제약이 없고 젊은 이런 프리시니어보다 오히려 두 배 이상의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 액티브 시니어 특히 이제 영시니어가 이 액티브 시니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50세에서 74세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영시니어는 55세에서 64세니까 과거의 액티브 시니어의 범주에 영시니어가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게 오히려 젊은 근무를 하고 있는 프리시니어보다 이 액티브 시니어나 영시니어가 소비력이 두 배 이상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기업에서도 이 영시니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니어 유형으로는 아더 시니어다. 아더 시니어. 아더 시니어는 50에서 74세 연령대와 같아요. 연령대는 같지만 은퇴 후에 신체적 제약도 없어요. 다만 경제력이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쓴다든가 소비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냥 시니어지만 특히 영시니어지만 경제력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액티브 시니어. 신체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경제력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아더 시니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딱 갈리네요. 나이는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들 중에서도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2시간, 3시간 잠깐 잠깐 일을 해서 좀 더 활동적인 이런 시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재취업하시는 시니어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아더 시니어로 있을 수 없다. 액티브로 간다. 그렇죠. 아더 시니어로 벗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의 네 번째 단계가 패시브 시니어입니다. 이거 딱 들어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어가. 75세 이상. 좀 수동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좀 노쇄하고 신체적으로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경제력이나 가족에 완전히 의존하는 이런 실버 세대를 우리가 패시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유형이 이렇게 프리 시니어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더 시니어. 네 번째 패시브 시니어. 지금 청취자분들은 어떤 시니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영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영시니어나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까요? 이 영시니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외모. 그렇죠. 단정한 외모나 매너가 좋다. 그리고 좀 구매력, 경제력도 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영시니어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외모. 가꾸고. 외모를 가꾸셔야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 그냥 외모가 아니라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 어디 가서 나이를 말했을 때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화장을 진하게 화려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약간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에너지. 막 밝은 얼굴 표정, 에너지. 저는 면접관을 좀 하고 있고 우리 어르신 분들을 또 채용하는 입장에 보다 보니까 좀 나이가 젊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경제활동을 아직까지 좀 재취업을 하고 싶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영시녀가 아니더라도 좀 외모 가꾸는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시는 시녀가 영시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참여라는 게 꼭 일하는 재취업만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 여가나 아니면 동호회 모임이나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어울려서 생활하는 게 좀 더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매너 있는 태도를 갖추시는 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주변 눈치 잘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속초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3시간 내내 한 3분이서 뒤에서 계속 떠드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버슨데.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좀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미안하면 죄송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좀 매너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태도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매너 있는 분은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노래 안 틀고 춤 안 춘 게 어딥니까? 그럼요. 그럼요. 오늘은 최근 뜨고 있는 영시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수직업 시간.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국민이었습니다. 0709님, 9600님, 8002님 다 이제 국민 정답 보내주셨는데 8002님 야간 퇴근하고 듣는 라디오는 역시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니 근데 야간 퇴근하고 지금 감사하긴 한데 어서 가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편한 시간. 비도 이제 많이 오는데 부디 안전하게 퇴근하셨기를 바라겠고요. 5896님, 청취만 하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처음 보냈는데 지금 바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최진희 대표님이 옆에서 놀라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지금도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정말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 말입니다. 계속되는 환경오염 때문에